형! 인정합니다 저 깜짝이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제 형이 다가서 뭐야? 비즈니야? 이 브이앱이 끝나고 나갔어 단독 브이앱을 꼭 하라고 지민아 일로 와봐 지민아 너 여기서 빨리 약속하고 와 지민이가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야 약속을 넌 단독 중에 해야돼 나 다음에 해야돼 올초 3월 4월부터 해봐 지민이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... 국경을 지나가는 그쪽에서 보니까 뭐 검사도 하고 세관 카스턴 분들이 나와서 검사도 하고 되게 어... 신기하더라구요 장난치매 이거 에? 제 노래 가사 써줘서 고마워요 아니 감사해요 아니 감사해요 아니 비닐래 비닐래 문 좀 잘 닫고 오라니 비닐래 이케 기사 이케